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꼬비연대 돌돌 말았어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김치찜, 계란찜 먹방! 레츠고! 자, 먹어볼께요. 자, 먹어볼께요. 작자, 고기, 물, 고기, 고기를 드세요! 찾기하자,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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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드세요. 아, 그러니까요! 계란찜 너무 맛있어요 자, 이제 계란찜 잘 먹어야지 진짜 맛있다 맛있다 왜 이렇게 먹어야지 저는 먹방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하루에 한 끼밖에 안먹거든요 그래서 먹는 시간 되면 진짜 배가 고픈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행복하다 오늘 조합 미쳤다 고기 한 개 싸서 돌돌 말았어 고기 한 개 고기 한 개 고기 한 개 그리고 하나 그냥 고기 한 개 이렇게 많이 먹어야 했는데 그냥 두 가지 너무 맛있어 순삭 너무 맛있다 아, 행복해 미쳤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와, 너무 더워요 자, 다시 자, 다시 한 번 먹어볼게요 와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와.. 행복하다 이 고기가 국산 돼지고기, 생고기를 써가지고 너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와, 진짜 커 오징어 자, 먹방이 끝났습니다 와, 김치찜 너무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와... 먹다가 밥이 부족해서 덜 먹게 됐는데 이 남은 김치찜은 내일 아침에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 안녕!